네 안녕하십니까 김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인이랑 같이 야구 게임을 하려고 좀 했다가 예전에 사다 놓은 거를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또 수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완전히 그냥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집에 있는 걸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수리도 하고 참 점검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별건 없겠지만 안에 이렇게 쇠공이 있는데요 이 쇠공이 쇠 사이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서 회로가 이제 연결되는 스위치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게임인데 친구들이랑 많이 이렇게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장이 나서 간만에 게임 좀 하려고 그랬더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뜯어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요인을 금방 찾아서 다시 조립하고 제인이랑 즐겁게 게임을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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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